터뜨려 재밌어? 우리는 안 봤어? 없어? 거기 클리어? 차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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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어디 안에? 다 뜬 중 소리난다 이거 위에서 샥당 나온다 안 보이는데? 없네 없네 우선 클리어 합시다 왼쪽에 파쿠르 옆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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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안에 있다 저기 몇 명 있겠어 그냥 4명으로 밀어버리고 치아플까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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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탄 까져 안으로? 아니면? 아직 연막 때문에 안 보여지면 이거 화장실 안에 있어 화장실 안에 수리탄 수리탄 깎고 나 들어왔다 내가 화장실에 던졌어 성관 고고 성관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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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있어 하나 더 있어 아무것도 없어 잘 잡혀 살았다 연막 말고 저 왼쪽도 있습니다 여기 저 1번 유에이지 있는 곳 유에이지 2명상 호트럴 유에이지 채워야 해 왼쪽 밀어야 해 왼쪽 밀어야 해 조건이는 우측에 수리판 수리 연막 안에 나 떨어졌어 으아 여기 오면 안 돼 나 떨어졌어 연막 안 해? 뭐야? 연막 안 해소 나 다 맞았는데? 여기 있구만 난 보고 다 밀어버려야겠는데요? 저 앞에 차 위에 있어 차 위에 이쪽? 320 뒤에 능선 아 있네 뭐야 이거 여기도 있어 하나 세명 이쪽도 있어 세명 있어 유키님 저 다샤도 있어요 네 나이스 나이스 잘한다 차 점자 기장 점 찍어줄게요 1번이 점이다 6길이 있는데 2명 있어 나이스 나이스 오른쪽 끝 오른쪽만 잡으면 돼 아 천천히 와 위로 올라갔다 아 아 아 어디로 가요? 제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아니면 여기서 버치고 가도 되고요 지금 여기 어차피 이제 자기가 잠겨서 바로 이동하자 유키 형님 그쪽에 한 팀 있어요 근데 우리 아까 지나가던 애들 무덤초 안쌌어 여기 오 위험해 위험해 왔어 왔어 여기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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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40 240 나한테 붙는다 나한테 붙는다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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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잡아줘 제발 내가 어그로 끌었어 어그로 끌었어 어그로 끌었어 어그로 끌었어 나이스 나이스 슈퍼스 소터만 잘하면 치킨 먹을 것 같은데 왼쪽에 올라가야 되잖아 지금 연막 친다 아 나 피 없다 백십 백십 이게 아니 아니요 아이씨... 접을 수 있어? 아! 기절! MK14! 이때까지 붙었다. 안 돼! 뭐야? 아 까비! 아니 엠포츠 뭐야? 까비 까비. 아 잘 쏜다. 연사로 쏜 거야 저걸? 개머리판 챙겨 갈게요. 예? 감사합니다. 어 지금 실력 많이 올랐어. 어? 다 이... 오케이. 가자! 도망가자! 아. 아 이거 또 있구나. 우와! 얘네. 여기 나 몰래 붙었구나! 연막 피고 저 돌 건너가야 될 것 같은데? 연막 피고 저 돌 건너가야 될 것 같은데? 연막 피고 저 돌 건너가야 될 것 같은데? 주교수 부려야 될지? 아 주게이트. 주교수 쏜다. 아 여기 뭐야? 왜 이렇게 잘했다? 어? 하나 붙었나 보다 310방향 저 정면쪽 아 뭐야 왼쪽 아 씨 완전 밀러왔네 그냥 아 밀러왔어 얘네가 끝인가 보다 와 오 가는 길이 차세였는데 어디 까지 가야 되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